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정프로의 목도리를 보시고 미얀마 소수민족 목걸이 쭉 올라가는 그거 같다 하신 분들이 계신데 목이 좀 상태가 좋아요. 여러분께 또 좋은 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날이 오늘 좀 추워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ETF의 흐름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맥두 집어보고요. 또 ETF 어떤 새로운 ETF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ETF 마켓어치 우리 삼성자산운영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ETF도 당연히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쉽지 않죠? 저희도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신규 상장한 ETF들이 있었는데요. 좀 초반에 좀 달려줘야 돈도 들어오고 저도 좀 먹고 살만한데 초반부터 수익률이 좀 꺾여버리면 확실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마치 포카 칠 때 초반에 돈 좀 따면 또 후반에 좀 레이싱도 하면서 조절도 좀 할 수 있는데 비유가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기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했었는데 첫 번째 어제 연기금에서 현물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물 많이 판 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으로 투자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연기금에서 많이 판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 판 거 아니다. 어제는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차익거래하는 방금도 언급하셨던 차익거래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만기 관련해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어제 연기금 매도한 것을 가지고 한국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때렸다. 공무원연금이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그럼 차익거래에서 가장 큰 세력이 현재 우정사업본부죠. 회전역으로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빠르고요. 왜냐하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이 소위 말하는 금융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틈틈이 계속 드릴 거고요. 우정사업본부가 돈을 많이 굴려요 그렇게? 네. 우정사업본부가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저를 자를 수 있는 야 얘 맘에 안 들어 해고해 라고 할 수 있는 두 투자 주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계신 분들이었고요. 두 번째가 저기 우정사업본부. 세종시에 계신 우정사업본부가 야 얘 맘에 안 들어 잘라.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가장 한국에서는 파워풀한 큰 손들입니다. 뭔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 보험? 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입니다. 예금 보험으로 들어온 돈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우정사업본부 최우수 PT에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랑하실 거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정사업본부 최우수 PT면 아마 수수료로 따지면 몇 십억짜리에 해당되는 그 정도 밸류가 있는 거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기관 PT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유 부장님. 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어제 현물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기일에 맞춰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의미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숫자를 계산해서 오늘 연기금에서 얼마를 때리고 금융투자에서 얼마를 때릴 거니까 나는 빚 차익으로 얼마 정도 넣게 되면 저가에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약간 계산된 매매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도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 영상에 뱅커 형님께서 댓글을 좀 다르셨어요. 아마 싱가포르에 계시는 투자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때 종과 화면만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왜 종과 화면 보여주냐. 원래 만기일은 3시 20분 마감 동시효과 직전 그리고 3시 30분 종과 나왔을 때 이때 발생하는 매매가 소위 말하는 마감 동시효과인데 왜 종과만 보여주고 2시 20분과 2시 30분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야지 왜 종과만 보여줬냐.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3시 20분 3시 30분. 그때 발생하는 매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녀의 심술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변명을 뭐라고 드렸냐면 제가 체크단말기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방송하면서 처음 쓰는 겁니다. 너무 손에 안 익더라고요. 화면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원래 쓰시던 건 뭔데요? 당연히 NH투자증권 HTS를 쓰고 있었죠. 전 직장 거. 갑자기 회사잖아요. 이 집 가졌으면 선정이신데. 이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삼성증권 HTS를 써야 되는데 아직 손에 안 익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 만기 때는 반드시 2시 20분 3시 30분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 나는 좀 저가 매수 성격이라고 본다. 좀 좋게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쁘게 보냐.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 철저하게 패시브 수급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국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에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왜 팔았는지 왜 샀는지 모르지만 선행성은 명확하거든요. 우리보다 정보의 우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금의 우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물 매매하려면 자금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는데 현물은 샀는데 자꾸 얘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음모로는 싫어하지만 얘들이 좀 작당질하는 게 아닐까. 선물을 좀 때려주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밑에 깔아놓고 좀 받아먹는 그런 매매를 아닐까. 그래서 이건 방향성 매매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누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ETF 마켓 원치지 않습니까? 글로벌도 ETF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한국이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ETF에 돈이 들어오냐. 돈이 빠지냐. 이게 제가 외국인 수급을 보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로는 돈이 들어오는데 한국, 글로벌 한국 관련된 ETF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에 돈 들어왔 봤자 제일 좋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오늘 별로 안 빠졌죠. 안 빠졌죠.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한국 ETF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조금은 좋게 보는 건 같은데 한국을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외국인들의 어제 비차인 매수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한국을 안 좋게 보면 보통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는 계속 사요. 그런 거 놓고 보면 한국 전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박현성 차장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시가총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연계돼서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치 변수하고도 조금은 일부는 연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눈여겨봤던 게 뭐였냐면요. 어저께 또 지적하셨던 게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마켓에 대한 시각은 좀 부정적이지만 몇몇 종목만 찍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저는 만약에 제가 ETF를 투자를 한다면 좀 방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리치 ETF들 좀 소개시켜 드리겠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썰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뭐 파생상품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시황을 이런 쪽으로 좀 시황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선이 좀 시각이 굳은 거니까 그냥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제 코스피백 선물 가격과 코스피백 현물 가격의 괴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기 직전에 컨텐츠가 잠깐 일어났었는데 역시 또 백오데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38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현물 지수인 코스피백은 387.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좀 백오데이션이 약간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오데이션이 커진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선물을 때리고 있다. 선물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선물을 왜 때릴까? 당연히 안 좋게 보니까 때리는 거겠죠. 또는 좋게 볼 게 없으니까 때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온다든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스닥 150 선물도 1369.1포인트인데 코스닥 150이 1386포인트니까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코스닥은 왜 더 이렇게 하락폭이 백오데이션이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최근에 오스템 인프란트 사건으로 말미야마,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은 대차가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 때리기 때문에 코스닥 150 선물로 공매도의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저게 언제 선물이죠? 이게 보통 3월 3690이니까 지금은 3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 직전까지 2월까지는 그러면 3월물을 거래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3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3월물이 최근얼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끝나버리면 6월물이 최근얼물. 이렇게 최근얼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월 1일이랑 한 2월 28일쯤이랑은 선물과의 가격 격차가 점점점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가. 그렇겠죠. 당연히 날짜가 가까워지면. 네, 가까워지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랑 오히려 더 가격 결의가 벌어졌으니까 그만큼 시장은 하락 압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변동성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좋은 얘기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은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V코스피가 이 코스피 200 옵션의 대표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가 S&P 500 옵션의 변동성 지수가 빅스고요. V코스피는 코스피 200 옵션의 대표 변동성 지수입니다. 앞에 V가 붙었으면 대부분 다 변동성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닥스 지수인데 독일 닥스 지수의 변동성 지수는 V닥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V코스피가 크게 트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건 경험치예요. 이 정도 1% 이상 장이 빠졌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장이 쭉쭉쭉쭉쭉 빠졌으면요. 변동성이 못 튀어도 한 2, 3포인트 정도는 튀어야 정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옵션에서 이런 가격 흐름이 연출됐다는 건데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하락이었다라고 투자자들이, 옵션 투자들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떨어졌네. 돌발적으로 떨어졌네. 이러면 변동성 지수가 확 튀는데 오늘은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조정받을 만했지. 그럴만했어. 그럴만했어. 이런 움직임들이 반영된 거니까 저는 감히 월요일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월요일에 간밤에 미국장이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월요일장은 그렇게 급락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TF 거래량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곧버스나 레버리지 거래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곧버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물 인버스 2X라고 되어 있으니까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해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인버스 거래량도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ETF 쪽에서는 시장 하락에 좀 패틱하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으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 매매 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테마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상위에 있으니까 저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컷창판 과학창업판 ETF들 4개가 신규 상장됐고요. 좀 이제 날짜가 이제 합성 ETF니까 서로 계약 맺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준가로 계약을 맺을래 그제 기준가로 계약을 맺을래 근데 저희 코덱스랑 타이거가 그 계약을 맺는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0.6% 올랐고요.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도 한 0.55% 오르면서 가격 괴리는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쏠리면 어쨌든 이른바 유동성 공급자인 분들이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는 않는 게 곧버스 상품도 있고 레버리지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LP들이 두 개를 동시에 해요. 동시에 LP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렇게 쏠리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ELS 같은 상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ELS는 변동성을 매도하는 형태의 상품이었는데 그런 변동성을 매수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ELW였습니다. 그래서 ELS를 운영하는 부서가 ELW도 운영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특정한 방향 없이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계속 등락을 할 때는 곧버스 제가 가진 돈에 예를 들으면 천만 원이면 500만 원은 곧버스, 500만 원은 레버리지 사놓고요. 떨어지는 날은 곧버스 좀 팔고 오르는 날은 레버리지 좀 팔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전략입니다. 괜찮습니까? 대신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수수료. 아 수수료? 수수료. 거래 수수료. 아 그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파생용 ETF들은 운영 보수가 살짝 비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게 맞는데 박스권이라면은. 그런데 거래 비용이 슬리피지가 계속 빠지면서 그래서 약간 손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득이 나는 거지만 슬리피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거래 수수료를 슬리피지라고 그래요? 네.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슬리피지? 이런 용어 안 쓰나요?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슬리피지. 슬리피가 슬립할 때 슬립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뭐... 아 거기까지는? 여태 슬리피지라고 한다. 그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얼굴이 빨개지니까 아직 부끄러우니까 그거 좀 용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도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어요. ETF 쪽 저희도 추천은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민수환 상무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두 가지 전략을 세우겠다. 바벨 전략을 세우겠다. 하나는 아주 보수적으로 가고 리츠, 인컴, 고배당 이런 쪽으로 가고 하나는 그냥 하이테크널리지, 메타버스 아니면 미국의 테크 종목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양극단인데요? 전략이? 옛날, 작년 같지만 해도 그래도 이거 사면 돈 벌 것 같아, 이거 사면 돈 벌 것 같아라는 느낌이 팍팍 왔는데 올해는 이거 사면 돈 벌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훌륭하신 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 잘하셨던 분이신데, 그렇죠? 저는 운용을 한 적은 없고 분석만 했기 때문에 훈수만 뒀기 때문에 훈수 두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직접은 잘 못합니다. 직접 해서 돈을 벌었던 게,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게 딱 두 번 있었거든요. 우리 사주. 우리 사주. 그러니까 증권사 다닐 때 사주 두 번 받았거든요. 사주는 팔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에는. 우리 사주는 1년 동안에는 무조건 락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참으니까 1년 뒤에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장기 투자와 거리가 머니까 단기 투자와 연관성이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 잠깐 띄워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매일경제신문 기사고요. 연금저축펀드로 리츠 투자 가능해져. 이런 기사가 떴고요.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로 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과 다르게 연금저축에서는 리츠 투자가 불가능하겠다.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맥코리 인프라나 이런 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에서는 리츠 투자가 불가능해졌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리츠 관련된 상품 또는 리츠 관련된 ETF를 빨리 빨리 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는 리츠 관련된 ETF가 이미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 관련된 ETF가 딱 보면 리츠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미국밖에 없잖아. 미국 MSCI 리츠 그리고 일본 TSA 리츠 일본밖에 없잖아.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타이거인데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리츠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상품을 만들 때 한국에서는 무조건 10개 이상 종목으로 돼야지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츠로만 만들고 싶었겠죠. 리츠로만 만들고 싶었는데 K리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K리츠로 만들고 싶었는데 10개가 안 됐어요. 10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인프라로 갔구나. 짱구를 굴린 거죠. 야 10개가 안 되니까 한 5개 정도는 리츠 깔고 나머지는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 넣고. 그리고 그래도 모자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고배당으로 깔자. 대신에 메솔로지 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츠가 계속 계속 상장할 거니까 리츠가 계속 상장해서 10개가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는 고배당 종목을 담지 않겠습니다. 이게 메솔로지 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만든 날짜는 2019년 7월이에요. 2019년 7월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리츠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전통적인 리츠밖에 없었고요. 이때 이후로 리츠 종목들이 상장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면 맥커리 인프라 이건 인프라죠. 롭데리츠, 캔달스케어, SK리츠, 코람코, 맵스 리얼티 이거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 이리츠, 코코랩 전부 다 리츠, 부동산, 인프라로 되어 있고요. 고배당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방향들은 다 지금 채워 놓은 거군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도 느꼈죠. 이제는 리츠로만 구성된 ETF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얼핏얼핏 하게 됐던 거였고요. 이런 걸 보실 때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리츠 하나하나의 임대료 얼마야, 공실률 얼마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야지만 리츠 종목들은 투자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니까 차라리 ETF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런 리츠 관련된 ET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배금, 즉 배당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월부터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에 분배금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년에 4번 하고요. 주가는 보통 5천 원에서 4천 원 수준이었는데 10원, 150원, 20원, 60원 이런 식으로 배당해서 이거 다 더해주면 그래도 한 4천 원 주가일 때 한 200원 이상 배당이 나왔고 5%? 지금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10원, 180원, 60원, 50원 합치면 300원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를 직접 사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분배금 생각하시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들 얘기가 나오시는데 사실 맥코리 인프라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리츠 ETF가 많이 생기면서 모든 리츠 ETF가 맥코리 인프라 편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리츠 펀드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규모가? 사이즈가. 마치 우리가 메타버스 생각하시는데 K-메타버스만 약간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거를 제외하면 어떤 종목의 주가를 흔들 만큼 그 ETF가 단식일 내에 확 커졌던 경우는 없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아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노령화 인구가 장기화되면서 제 주변에도 그냥 아버지 계좌에 뭐 담았어? 아버지 계좌에 맥코리 인프라 담았어. 팔 거야? 미쳤어? 이걸 왜 팔아?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맥코리 인프라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리츠 관련된 자금이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리츠 관련된 자금 또는 펀드가 커지면서 맥코리 인프라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리츠라는 게 부동산 투자도 금융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잘 알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디지털 유동화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빨리 이런 부동산이 장래화, 제도권화된다면 충분히 수요는 있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 좀 알아봤었어요. 카사코리아 제가 관심이 많아서 빌딩들을 계속 유동화해서 올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빌딩들을 디지털 유동화 할 때는 거의 공모부동산 펀드의 준하는 약관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금투협에서 약관 심사를 받아야지만 그 부동산, 그 빌딩에 대한 디지털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빌딩들이 디지털 유동화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로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ETF 이렇게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덕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계세요. 네. 가만히 계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